천一個 슬픈은 솜나영입니다 지금 보고 권 acord하세요 감정되는 시간이 매우 두근 두근거리 하나 둘 셋 파이팅 고고고고 첫 사전 녹화 끝났지 여러분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왜 이렇게 왔어? 나연입니다. 끝났는데 안이 너무 따라가지고. 조금은 아쉬워요. 잘할 수 있었는데 아니에요. 내일이 있잖아요. 점점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타서 녹화한 거 보여 드릴까요? 안돼요. 이따가 해당 속으로 되어서. 안녕하세요. 신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의 첫방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어떡해. 나가면 딱. 딱 보여. 나가자마자 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저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어떡해. 우리 디앤아 언니 많이 감동을 했나 봐요. 얘네가 싫습니다. 어떡해. 어떡해. 무엇 때문에 눈물이 나오시는가요? 첫방 하니까 너무. 너무. 눈물이 안 돼.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컴퓨터 1위도 했어요. 컴퓨터 1위도 하고. 감격스러운 디앤아 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음이 찡하고 그런 저까지도 그렁그렁해지네요. 드디어 저희 멤버들 모두 첫방 했는데 잘한 것 같아서 기댄싶습니다. 잘한 것 같아서 기댄싶습니다. 난 누구였어. 못하겠다. 왜. 여러분 미안합니다. 저는 약간 하품을 했으면. 둘 셋. 안녕하세요. 드리플의 소나무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저희가 첫방송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어떠신가요? 지앤아 양이 눈물을 보였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봤어요. 너무 아직까지 안 믿기고. 실감도 안 나고. 방송 모니터 할 때마다. 그냥 얼떨떨한 것 같아요. 보지 마요.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는 항상 더 열심히 하는 소나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긴장되고 떨리고 설레는 하루였지만. 앞으로 더 많은 날들이 있으니까요.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늘 푸른 소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 막방. 막방. 마지막 방송. 막방. 막방이란 마지막 방송. 오늘은 인기가요 막방. 진짜 리얼 막방. 네 안녕하세요. 소나무의 감미론 보컬 민재입니다. 오늘 막방인데. 네. 네. 아쉬워요? 네 아쉽고 쉬워 섭섭하고 약간 기쁘기도 하지만. 아쉽네요. 금방 돌아올 거예요? 네 빨리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네. 어 팬분들을 위해. 네. 이쁜 표정 한번만 지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뭔가 되게 신기한 느낌이에요. 첫방 때 기억나요? 뮤직비디오? 기억나요. 디앤나가 울어서 저도 울었어요. 굉장히 창피하네요. 디앤나가 거의 마지막 순서였을 거예요. 딱 인터뷰를 하는데 갑자기 이러더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달래주는데 뭔가 옛날 생각도 난다 그러면서 저도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저희를 많이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마음 뵙지 않게. 네, 여러분 사랑해요. 네, 안녕하세요. 늘 푸른 소나무입니다. 예, 하이디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까지 총 6주 차에 활동을 했는데요. 오늘의 막방입니다. 오늘 많은 팬분들이 와서 얘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게 가능할까요? 네, 저희 대자뷰 많이 계속 들어주시고 계속 노래 좋다고 분들도 많이 해주셔서 진짜 감사한 마음 계속 갖고 있겠습니다. 저희 곧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저희 잊지 마시고 계속 저희 소나무 많이 사랑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러면 저희 더 발전해서 네, 돌아올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늘 푸른 소나무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늘 푸른 소나무 나연입니다. 아니, 저번에 첫방 했던 것 같은데 벌써 먹방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데자뷰를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데 이게 마지막이라니. 그래서 나중에 뭐 딴 데에서 보여줄 때가 있겠죠. 곧 올 테니까, 곧 돌아오니까요. 너무 막 슬퍼하지 마세요. 빨리 올게요. 커밍스. 편집하고 신났어요. 오늘 주장이 나왔어요. 오, 대박 사건. 몰래 뜯을 것. 인기적으로 뜯어야 되나? 고기적으로. 몰래 뜯을 것. 저희가 오늘 인기가, 아니 이번 주. 아, 이번 주 쭉 무대를 보시면 엔딩 마무리 포즈에서 약간의 스포가 있어요. 저희가 스포를 한 거를 맞추시면 그게 여러분들께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선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방송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손에 아무것도 하시겠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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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 아령입니다, 아령. 못 풀려고. 저희 이제 가야 됩니다. 저 돈 먹겠다. 한 번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아빠 파이팅, 파이팅! 뭐 막방 끝났어요 막방 끝났어요 안녕하세요 늘 푸른 소나보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막방이 끝났습니다 좋아하는 손짓 싫어하는 손짓 기분이 이상해요 오늘 설명하는 응원소리 짱이었어요 무대하다가 완전 진짜 웃음 터졌잖아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오늘 정말 행복한 무대를 한 것 같고요 아직 실감도 안나고 마지막 무대라는게 진짜 말그대로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또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항상 붙어있으라고요 6주 동안 저희와 함께 같이 무대 봐주고 응원해주러 온 톨바월드 완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저희 금방 돌아갈도록 할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슬플의 소나보입니다 안녕 안녕 안녕